대중문화예술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한여리씨가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무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엔스테이 드림은 마크, 런쥔엔, 제노, 해찬, 재민, 천러, 지성까지 시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성인들에게 힐링을 주는 것을 보부로 하는 어서 오십시오 엔스테이 드림은 문체부 장관상의 호수상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1년 7월 7일 기준으로 323만장의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등극한 이 팀의 매력의 끝을 기대합니다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시그리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게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밝은 미소가 오늘 기분을 또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에게 살짝 좋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 더욱더 빛나는 엔스테이 드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무대 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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